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즉석사진 푸스에서 상의를 벗고 바디프로필을 찍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한 대학생이 상의를 벗은 채 사진을 찍고 있는 여성과 마주쳤다가 성범죄자로 오인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는데요. 인생네컷이란 네컷으로 나오는 사진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인화가 되는 즉석사진이자 셀프 스튜디오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mc사이에서는 인생네컷을 통해 바디프로필을 찍는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성균관대 게시판에는 진짜 살다 살다 내가 성범죄로 경찰서에 가보내라며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2월 18일 친구들과 놀다가 인생네컷을 찍기 위해 푸스 안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자기 가슴을 까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모습을 보고 놀라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친구들과 바로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당시 일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야 한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터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은 푸스 안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거기에서 가슴 까고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말하였다고 하며 당시 여성의 가슴을 보고 바로 나온 게 도망치려고 한 거 아니냐고 몰아가는 게 아직도 기분 나쁘더라며 말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런 일로 인생의 빨간 줄 그친 않겠죠? 라며 너무 불안하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문제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단호출제와 형법상 공연의란제 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밀폐된 푸스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인 만큼 도로나 대로변 같은 공공장소까지 나오거나 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연의란제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착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진 찍은 데이터가 누군가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계에 촬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다운로드 기간이 끝나면 사진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폐기돼 복구하거나 내려받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계의 일기지 복구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버에 저장이 며칠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장되고 누군가는 마음을 먹는다면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다하다 별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네요. 누구나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커튼 하나의 좁은 공간에서 별 gx들을 다 하네요. 그렇게 찍고 싶으면 피해를 주지 않는 스튜디오에서 찍든가 돈 없으면 모아서 찍든가 해야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자라는 이유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서에 끌려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니. 해당 여성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신고한 것도 참. 요즘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네요. 날씨가 조금씩 해당Charles의 Hése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Totally 불법 손 왼손